수아야, 나도 이제 샀어 저거 뭐야? 저게 뭔데? 중고나라 중고나라 라고 써있어? 응 쓰던 물건을 판다는 뜻이야 예주가 일곱살래도 어린이집에 잘 못가고 공부를 하도 안해서 엄마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나요? 응 공부 열심히 해? 안하면 저것 좀 봐줘요 아 그래? 죄송해요 그지? 우리 예주가 열심히 해서 아는거지? 응 근데 우리 어디가 하게? 뭐올라 뭐올라? 진짜 뭐올라? 뭐올라 아빠 뭐? 어디가? 뭐사러? 뭔데? 어디 어디인데 거기 다왔어 가보면 알아 손 손 손 어 손 없는데? 예 짐이 있어요 손에 사진을 주? 사진을 갖고 오면 안하면 되지?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찍어야 된단 말이야 어딘데? 대체 어딘데 그러는 겁니까? 어디긴요 지금 뭐 사러 가고 있다고요 어디긴요 지금 뭐 사러 가고 있다고요 얘들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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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여기 여기 왜 하는지 알아? 몰라 앉아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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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파는 데야? 핸드폰 왜 왔을까 여기 몰라 해줘요 핸드폰 사봤어 우와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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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 키즈폰 어떻게 알아? 수아수지 아빠가 키즈폰 소아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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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사러 온거야 깔고 싶다 뭔가 수아수지 아빠가 추천해 준거야 저번에 전화 왔잖아 이거 되게 좋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키즈폰을 샀잖아 네 맞아요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며칠 쓰고 이제 보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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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 감사합니다 잘가 안녕하세요 저 제 휴대폰만 들고 오셨어 휴대폰만 들고 갔어 휴대폰만 들고 갔어 가방 가지고 안녕 안녕하세요 와요 얘소리 거기 아니야 야 너 가방 안 갖고 가방 가방 예주 가방 야 핸드폰만 그렇게 갖고 가면 어떡해 가방을 갖고 가야지 핸드폰 응 하니까 좋아? 응 뭐가 좋은데? 느낌이 느낌이 좋아? 응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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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 먹으러 가야겠다 고도 먹으러 가면 되지 지금? 응 집에 갔다 가면 안돼? 안돼 그러면 이거 못가자고 왜 엄청 많이 기다려야돼 먼저 집에 갔다 갈래 집에 갔다 가 나온 김에 우동을 먹고 들어가야지 안돼 나홍기야 우동을 먹고 집에 가자 그 우동 포기할까? 응 오? 대박 진짜로? 응 포기하고 집에 가서 치킨 시켜먹어 누구 누구가 안들어 우동보다 치킨이 더 좋아 오늘 예주 첫 핸드폰 생긴 기념으로 우리 집에 가서 치킨 시켜먹자 우리 집에 가서 우야 나 다 싱 웬만하면 안돼 이거 웬만하면 안돼 웬만하면 돼 오빠가 왜 피해 없어 자기 모르게 돼 더 잘 아직도 잘 안했어 아니야 이리 와 아빠 안하 이리 이리 아빠 안하 아빠, 나 핸드폰으로 가야해 나 나 와면 안 오실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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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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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깔? 핸드폰 깐봐 뭔 소리야? 핸드폰 깐다는 거지 무슨 핸드폰? 내 핸드폰 얘 뭐 핸드폰 찾는데? 뭔 소리야? 이제 꿈꿨어? 무슨 핸드폰? 너 이제 꿈꿨어? 아빠 왜.. 어.. 혼자 있는 거고 응? 어.. 아까 입고 있는 옷인데 아빠 이거? 아빠 이.. 뭔 소리야? 아빠 이거 안 입고 있어 파란을 입고 있었지 뭔.. 애주 꿈꿨나봐 애주 무슨 꿈꿨어? 무슨 꿈꿨어? 꿀인가? 꿀인가? 무슨 꿈꿨는데? 아이 진짜 꿀인가? 나 아까 전에 잘못 갈아입었었는데 확실히 거기서 잘못 갈아입었었어 잠옷을 갈아입었다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밖에 나가는 옷을 이 잠옷으로 갈아입었었어 응 그래도 이 청소실 밖에 나갔었는데 또 학교가 때 입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입고 또 입고 갔었다는 거지 응 핸드폰 사러 핸드폰에서 한 번 본 건가? 어 이건 꿈 아니네 저것도 신발도 나와있네 저 신발도 신었는데 안 갔으면 저거 안 나와있지 아니 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아파트 얘기하는 거야 어? 꿈인 줄 알았어? 아니 나 여보 스티커 좀 붙여놨는데 나 아까 전에 어 꿈인가 그랬잖아 아니 나 아닌데 왜? 오오오오오오오 어머나 그녀는 이렇게 귀엽다 그녀? 아 귀여워 ㅋㅋㅋㅋㅋ 오오오빠오빠오빠 아빠 나 로블럭스 좀 깔아주라 로블럭스 안 되는 거야 게임 못해? 응 핸드폰에 유튜브나 로블럭스 업먹어서 안 되는 거 이런 거 게임 안 깔려고 하는 거 뭐 괜찮지? 응 너는 안 좋아? 너는 안 좋아해? hello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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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미안 미안 수아야, 나도 이제 샀어. 나도. 나도 응 근데 코로나 끝나면 우리 만나기로 했지 않아? 근데 이거 카톡도 한다? 우리 같이 카톡 할래? 그래 근데 너 뭐 샀어? 똑같은거 알아 근데 이거 유튜브도 안돼 알아 나 끊고 소지한테 한번 전화해봐 응 예로야 소지야 너 어디야? 나 집인데 너 핸드폰 뭐 샀어? 너랑 똑같은거 뭐? 아아 끊어도 안되고 게임도 안되고 나 핸드폰 반복해 나 할아버지야 안녕 이름이 뭐라고? 에이크니 끊을래 끊었어? 응 야 그 끊어 어떻게 해 응 언니 핸드폰 여기있다 아니 핸드폰 건들지마 나 건들면 뒤지걱는다 너 건들면 뒤지걱는다 너 건들면 뒤지걱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iga 문장 나 건들면 너가 건들면 너가 어디에 있냐 너가 없냐 너가 그냥 너가 어디에 있냐 너가 없냐 너가 다 없냐